뺏뺏뺏뺏뺏 아 됐습니다 저번에 그 점검했을때 세팅 점검했을때 그때 살짝 빠져있었나봐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한 튜토리얼인데 소영이가 이거 엄청 재밌어한다 소영이는 이런거 재밌나봐 4번을 못깼어요 너무 어려워 이거 다 안해도 돼? 이거 튜토리얼 아니야? 어 이게 너무... 안해도 돼 이게 쏘는 거 이거... 이거 문어대기 뛰는 게 뭐지? 이거 진짜... 문어가 되면 문어 대기 문어가 되면 충전이 돼요 문어 대기 문어가되면 벽도 탈수있어 꼬마연어 꼬마연어는 꼬마연어 어떻게 던지더라 아 이게 꼬마연어야 연어 아닌데 꼬마연어래 연어 아니거든요 여기를 칠해서 문어대기로 가 문어대기로 가 아 오케이 문어대기로 타워가 아 와이로 근데 자이로를 해야된다고 그런데 문어대기로 문어대기로 이렇게 웃고 여기에서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문어되면 공격 안받아요 근데 문어되면 공격 못해요 이거 칠해야지 되는거라 인간 형태로 많이 칠해놔야되요 문어댁이 되면 속도가 빨라져 연어야를 계속 먹어야지 연어야를 계속 먹어야지 연어야를 계속 먹어야지 문화계기 또 문화계기 인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소통방법이에요 스플래툰3 초인기 게임입니다 스플래툰 내가 3호에요 2호 3호는 이겁니다 뭐지? npc에요 충전하기 문화되기 문화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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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있다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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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이번에 전錢 아 다 깼는데? 아 이거 스토리에요? 아 문어야 사실 뭐 어디로 가야지? 사람하고 싶으면? 로비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래 인터넷도 결제해놨어요 인터넷도 결제해놨어요 인터넷 결제할거면 풍화설을 할 때 할걸 인터넷도 결제해놨어요 근데 이거 왜 쏘영이 또래가 이걸 좋아할까? 막 칠해서 좋아하는건가? 왓츠 칠했으니까 슬라임 슬라임 째서 그냥 알게될 게임만 이 어린이도 있네 이끌어봐라 이게 아마 아홉시에 시청자분들 친구 등록해 가지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꺼야 근데 내가 미리 받으면은 그때 오실지 안오실지 몰라서 좀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뭐실라고 4대3에 칩니다 일본사람들 왜이렇게 많아 문화되기 10대3가 1대1 여기서 모른다 아 엄청 첨벙첨벙하네 개혈 밖여 이게 땅도 치료해놔야돼 끝날때까지 땅이 치료해져있어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왜요? 왜 꼼꼼히 하지 아 아 아 아 근데 애들이 너무 문어발 형태도 있으니까 짜증나 안보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 우와 으 으 아 아 아 킹게이지 막스러워 개 칠하네 쟤? 나 저 칠하는 거 할래 우리가 엄청 이겼어 앞으로 가가지고 엄청 칠해가지고 나 롤러 할래 롤러 어떻게 해요? 3대4? 내가 엄청 칠했어요 나 새싹반이야 새싹슈터 칠하는 거 아니야? 메인플레이트라 안 돼? give me the couple hands 이럴러 좋아 생강 그런데 아 백건이네 뱅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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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건이로 가자 어 를 어떻게 해? 벵거니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벵거니 오케이 벵거니샵 2943 벵거니 무기전 방문 메뉴 무기 무기전 방문 어 여기 있다 나 하나 있어 나 롤러살 주소 타장 Z라로 누르면서 꿀에서 환력업 minimal 내 시간이ön predicted 웡거래는 안 있어 색칠 속도 나 이거 할래 색칠 속도 색칠 속도 테스트 테스트 근데 일본게임은 말이 많네 가동적으로 우와 테스트 테스트 소원 테스트 근데 이거 잉크가 없는데 친해지네? 테스트 이거 좋은거 같애 궁극기 뭐야 저거 뒷공간 칠해주는가 이것도 잉크가 써졌어 스테 아잇 뭔더? 아잇스키? 아잇거 나 지켜주는거야? 이거 이건 그냥 쓰는거? 아 이건 잉크를 이만큼 쓰는구나 한방에 좀 조금만 해줄게요 꽉 차... 아닌데? 바꿔 나가는 거 어떡해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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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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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무기는 더 짧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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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붓도 있어? 마, 니, 서퍼레툰 중독이... 이...다 본이 없어 감자로 서버 굴려? 뉴빈 야잉 살려 연휴 끝 어, 잘 그렸다 깡! 띠 띠 띠 띠 근데 일본 사람인데 이거 한국말을 쓰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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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로 다 할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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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먹으니까 바weise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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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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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귤러 매치. 아, 점프 중에 휘두르면 세로를 합니다. 영역을 잔뜩 회복하라. 롤라를 아무도 안쓰네. 롤라를 아무도 안쓰네. 아, 롤라 합니까. 지배iego. We're taking the wave. 나 오징어 대기인데? 오징어 대기 오징어 대기 오징어 대기 한 대퀴 잘한다 아 짜증나 나 왜 자꾸 빠져요? 오징어 안하면 안 빠지나? 가갈라 스마 스마 쉣 휘쳐발리네 아니 내가 앞으로 가서 치료를 줘야 됩니다 이거 왜 안타져? 오 오른팬 잘한다 너 꽂혔다 룰라 꽂혔어 룰라 꽂혔어 룰라 꽂혔어 룰라 하지 말고 기본하자 룰라 꽂혔어 룰라 꽂혔어 룰라 꽂혔어 룰라 꽂혔어 룰라 꽂혔어 룰라 꽂혔어 우리 기계 다를 기계idar 나를 치나면 내가 보이는구나 나를 치나면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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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으 으 으 으 5 어 아무도 없어 아싸 아싸 막 찍어야지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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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처발렸네 내 무기가 꾸졌나? 봐봐 이런게 꾸져가지고 그래 저거 매달려있는거 뭐야 스나야? 내 룰지 에어 이런 возмож ее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털게 쩔어.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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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근데 오징어 대기는 어떻게 알아? 상대방 오징어 대기는 있는 것 같아 상대방 오징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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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깨깨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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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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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치러 여기도 여기도 치러 저기도 치러 다 치러 개못해 치러 짠 아 뭐야 나 상 받은거야? KFPS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녀석들한테 일본 녀석들아 근데 나 계속 같은팀하고야? 얘네는 나랑 하는게 괜찮나? 얘네는 괜찮대요? 아니 나갈 법도 한데 왜 안나가? 내가 좋은가? 치러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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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짠뻑 뭐야 저 토미도 아까 나랑 같이 했던 앤데? 자꾸 토미가 다 죽여 밀린다 이거는 도망가 도망가 아 칠해버리니까 도망갈 줄 안다 안다 자꾸 토미가 죽여 안다 안다 칠해야돼 아 여기 두 명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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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미랑 안할래 토미가 나 죽여서 못하겠어 뭐야 자이로 꺼놨잖아 꺼놓은 거였잖아 꺼까? 아 높이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둘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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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 싸우기도 할꺼거든? 이게 별로야. 이 궁극기가 이게 별론거 같애. 무적 난 색칠하는 궁극을 하고싶어. 여기 돈없어. 가자. 재패해야겠다. 무기점에서 하나 샀어요. 다이미. 또 뿌린건지 모르고 써있겠어. 아, 저 자식들. 아, 저 자식들. 치라 Institutus 빨리 치라, 치라, 치라 유 치... 치이.... 오징어 대고 오징어 대고 오징어 대고 괴롭혀 괴롭혀 꼴뚜기 이동 꼴뚜기 꼴뚜기 이동한데로 가 아 나 한마리 잡았죠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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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 점령당하는거죠? 이게 엄청 점령당하는거죠? 이게 엄청 점령당하는거죠? 이케 이케 아 저 위에서 계속 살포해가지고 어? 뭐야? 이케 이거 환상의 팀같은데? 아싸 어시스트 횟수 1 어시스트 37 4랩 4랩 같이가자 5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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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랩 5랩 5랩 6랩 5랩 6랩 5랩 아 다행히 푸드 오시 무적 무적 오케이! 암살자가 먼저 발견했지만 내가 먼저 잡았죠? 색깔이 왜 이러냐? 아무도 안치려 여기 야 니들 일 안해? 복구해 앗 딱 바로 드릴 것 같아 우와 도구같은 아 렌즈 구이 하루 ST modeled 아 아 이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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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편 저 틈새 들어가서 엄청 칠했네 저 안에서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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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바꾸자구요? 이거 별론데? 이게 나은데? 아 나 그 이거를 바꾸고 싶어 이 무적, 무적 궁극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어쇼과 엄청 많이 생겼네 아 어? 부살? 핫블라스틱 슈터 야 이거 좋다 계속 나간다 슈터 오우 좋다 이렇게 직관적인게 좋아 아 세발 쏴 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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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정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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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난이도? 그 대신 이거 많이 쓰는거 아니야? 그치? 이거 많이 쓰면 찾아가는 대신 연사력을 좀 떨어져 대충하면 맞아 아 무적이잖아 싫어 딴거 으음 나 안돼 무기 못바꾸는데? 아 할 수 있네 버킷슬러셔 아아 빠케스 빠케스 뿌리기 얘는 못맞추네? 싸울 수는 없네? 싸울 수 있구나 그 위에 잡혀야 되네 위에 잡혀야 되네 자이로 너무 불편해 이거 이거 꼭 써야돼요? 그 자이로 자이로? 우와 이거 뭐야 좋은데?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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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딴건 좀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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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뉴비 특화야? 아 이게 뉴비 특화야? 아 아 이렇게 칠하면서 갈 수도 있어 아 이렇게 칠하면서 갈 수도 있어 경건이는 이거나 해라 이거 이건 어때? 배럴 스피너 오오 미쳤는데? 근데 칠전해야돼 미쳤는데? 여기가 마치레 마치레 어디가 맛있네 오오 서울 뱃 미쳤어요 워 어려워? 활! 활은 어때? 되게 멀리 나간다? 아 이거 뭐 입장이 이거구나? 얘꺼구나? 롱블래스토어 다른 활 하나 개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롱블래스토어 엄청 많다 무기가 뭐야? 롱블래스토어 난 요거 배럴스피너 이게 좋아보여 그래서 나가 좋아 이거 배럴스토어 붓 하나 사? 붓 하나 사 붓 하나 사고 복도 살 수있어 잉크 회복 영업 뭐가 좋아요? 사과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아 뿜뿜해 그냥 나이스 소스 넌 뭐야 바자야? 바자산 뭐야 오징어 비공사 바자산 모자는 음.. 오오 멋있죠? 누구? 개발자 개발자 어디? 바로 개발자 어딨고 신발은 신발은 이거 신어 이게 더 이쁘다 됐다 그리고 바꿔 바꾸고 무기 어떻게 바꾸지? 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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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으니까 내렸어 야아 멋있다 바지 없는데? 자 가자 연어 런은 뭐예요? 자 편집할 수 있게 편집 자이로 꺼 또 다시 네 네 네 아 갈로가 이미지를 안 봤다 공이 꽂은 것 같아 그치? 공이 개꽂었어 과자 산건 어떻게 해요? 로커? 어?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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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확인 편집 나 과자 어떻게 놔요? 내꺼 과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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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ijd 여기 Indka 이거 뭐야 perdbol 왕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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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끝내기 딴 사람? 잘해놓고 사네? 잘해놓고 사러? 이게 또 사나봐요? 캐비넷도? 와 신발 모아는거 봐 남의꺼 보는 맛있네 남의꺼 보는 맛있네 남의꺼 보는 맛있어 내꺼는 이거 진짜 진짜 그치같다 그래도 과자 그래도 과자 있잖아 이 헝겊이 헝겊이 너무 없어보여 특히 헝겊이 너무 현실내나 연어 연어는 어떻게 해요 연어? 광장으로 가야돼? 이거 재밌어? 연어 끝내기 저게 연수 시작 못하면 재미없음 잘하면 재미있음 코에 바다에서 연어가 물려오잖아요 디펜스 게임이네 엎 황금 연어 웬 연어 엎 엎 펜 궁극기를 음.. 저걸 못하면 끝나나 봐 넓어치 넓어캣 헬리콥터 넓어캣 나붙 납득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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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노래 헬리콥터 저 연어를 또 잡아야되는거에요 불러가지고 도와달래 쓰레기 이거 저거 번걱 한개 남았어. 이거 이거? 또 이거. 아프지. 한개 남았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연어가 나 파먹어 구멍 일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통 플레이어라 전 정통 플레이 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우! 고우! 멀리 쏘는 용이야?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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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에 그러시는ky 옥케이 야 롤러에다 부시면은 너무 그건데 얘 빠켓스다 빠켓스 됐다 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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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가자 씨 오징어 형패 밀어버려 치려버려 치려버려 오징어 오징어 달려가기 치려버려 치려버려 개치려버려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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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어쭈어쭈 뒤를 노릴라고? 오징어 형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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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아 쟑 강사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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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제 Col 으음 67 ». 아 달려가 달려가 캐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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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퀴새 bi 오징어 대기 돈이... 돈이... 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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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 끝 아차차... 아차차 우 팀침 우리 팀원 침창맨 아 롤러가 더 힘들어 자 알려 주께요... 진짜 쉬운거 알려 주께 괜히 이게 기본무키가 아니야 괜히 이게 기본무키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서 느꼈어요 괜히 이게 괜히 이게 그게 아니에요 거미도 넓고 새싹이 좋아 시몬이 다 버렸어? 오징어 빨아먹기 아이잉이 아이잉이 빨아먹고 저 몇번 이겼어요 이겼어 아이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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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думаю purchase 이렇게 puts 끝! GO GO GO! 아! 내가 먼저 말야 되는데! 아 안되겠다 칠하기 당당 간다 칠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칠해 아... 내가 시나맞이 뿌렸어 후우 후우 자 이제 마무리 했어요 마감 아아 내가 마감 좀 해놨죠 아아 좋습니다 뱅건이 카우폴리스의 젊은이 뱅건이 역시 새싹이야 새싹슈터가 짱이야 스윙 파워 업 이건 뭐야 파워업은 뭐가 좋은 거야 나 이제 직업이 새싹쥐해 거의 없어 고고고고고고고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 수고하시기... 아!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한 번에 안 죽을래 아 아 쟤 뭐야 이거 아드위드 사울러 주황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여기 나와버릴게 주황이 왜 이렇게 해치지 뭐야 뭐야 안 돼 어 좀 부족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엑스 열어서 아군 근처로 점프가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색칠 당했어 처음엔 좀 분위기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처음엔 갖고 놀았는데? 와 안 되겠다 커스터마이즈 옵션 바꿔야 되는데 옵션 어떻게 맞고? 옵션 어떻게 맞고?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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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 도사 이제 한판 해야되는 거지? 오 바켓 뿌려 바켓 뿌려 우와 뭐야 저거 그냥 연상 찍으니까 죽어버리냐 먹구름 저거 저거 좋아보여 저거 좋아보여 저거 저거 거고 너무 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왜 들어오지? 왜 들어오까? 여기가 개꿀잖아 롱 저는 engages고 이거는 할만하다 이거 할 만하다! 이거 진짜 할만하다 이거 진짜 할 만하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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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ㅉ ㅅㅉ 한거도 없으면서 할만하대 아 빡돌아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빡돌아 아 옵션 좀 바꿔 간대 너무 높은 누가 오로 하라고 했어 일단 저 화장실 좀 볼게 아 지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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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뭡니까? 방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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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에 터뜨릴 수도 있고 자 장비 바꿔 다음 파라셀라 파라셀터 아까 뭐 이거 하고 있었어 어떤 사람이 아 지금 어떤 상대방 중에 누가 썼어 쏘는 건데 뒤에도 쏴주면 뒤에도 살짝 쏴죠 그리고 치고 가면은 막으면서 가면서 그리고 따라가서 이런 것 같은데 막아주면서 앞에 막아주면서 앞에 막으면서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스프링클러 폭탄 스프링클러 폭탄은 그려 보인다 그려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궁극기기 채워주면 안돼? 세발 어 어떻게 된거 다음거 드라이브 와이퍼 아 은신이들 위를 들면 분실이 되고 얜 언제보여? 아 에임보라고 한거야? 범이네 범 공속이 엄청 빠르고 공격을 날릴 수 있어 아 따라가서 툭툭툭툭툭툭 음 안써 구려 아 꾹 누르고 있으면 될지 음 안써 그래도 안써 내가 봤을때 요거 프로모델로 이거 주는거같은 아cel 이거 구려? 찾어 이거 좋잖아 저격하면 되죠 저격 찾어보죠? 동의? 동의가 뭐지? 아 이거 동의? 저거 무시하는 거예요? 저 에임 쓸 딸이 없는 것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색깔 색깔이랑 칠하라고 나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사람하고 하는데 나만 다 벽 보고 하라고? 아니 게임을 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찌끄레기 이 찌끄레기 하라고 나보고? 어? 진짜 너무하네 아 나보고 찌끄레기나 찌끄레기나 뿔다는 거 아니야 아니 무기도 따로 없어가지고 빡캐스로 싸우라는 게 말이 됨? 아 괜찮아 이거? 빡캐스? 아 이거 좋아요? 안 쎄다고? 누가 쎄? 딴 사람들은 다 총으로 싸우고 나 혼자 빡캐스로 동네에서 이거 이거 뭔지 알아? 동네에서 이제 물총 싸움 하잖아? 그럼 다 애들 막 물총 있는데 나는 물총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빡캐스 하나 집어와가지고 끼는 거야 그냥 물총 없는 애들이 집에서 빡캐스 주워와가지고 몰라? 이거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나같은 세대는 거부감 있지 빡캐스 나보고 빡캐스 들라고 하면 거부감 있다고 성능이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이게 사럽다고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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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일단 일단 에임이 구리다는 걸 인정하고 어 삽시다 에임이 구리다는 걸 인정하고 빡캐스 사 빡캐스 나중에 빡캐스 나중에 좀 어렵던데? 다시 돌아가 근데 빡캐스 일자라서 좀 어려운 거 같아 일.. 아까 내가 에임 튀는 거 있지 그게 더 좋은데? 어 이거 에임 튀는 거 사방팔방에 그냥 튀는 거 나어차히 못 맞추는 거 사방팔방에 치르는 거 미쳤지 이거 야 이거 똥뿌리기 이거 진짜 미쳤어 실해지는거 맞다야 이거 실은 짱인거같아 체부탄 사용법 R 아 이렇게 돼? 그냥 뭐가 좋아요? 그냥 해주자 아 충전 안하면 안되는구나 약하구나 세번 안트리는구나 아이 점프하면 자동으로 섞어줘요 점프하면 자동으로 섞어줘 아 웃긴다 아 사우전 같네 옛날 사우전 아 아 이거 두번밖에 안해? 두번은 띄어줘야겠는데? 두번은 띄어줄게요 팡 충전이 됐다는게 뜨는구나 오케이 고 뒤졌다 아 빠켓은 이제 내 마지막 자존심 빠켓으면 어떻게 했어 자 침착맨하고 팀하고싶은 사람 있었어 빠켓을 막상 했는데 더 못할 수 없어 아까 붓이 그랬대 아 흩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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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미쳤어 이거 다 내 세상이야 오 똥치라지 똥치라지 도망달린 똥치라지 아 그 포즈 또야 죽여도 죽여도 도착받아 똥치라지 아 근데 이게 맞추기 힘들다 누구야 여기 쎄 여기 별론가 에임이 너무 귀여워 와 숨었다 죽여 숨었다 죽여 스팟 턴이 오 드려야 된다 싶으면 들자 아 다시 손으로 들자 하겠습니 오 오 오 오 오 하하 미쳤다 아니 저자식 저자식들 좀 잘해 어, 저자식도 좀 잘해요. 근데 빠케스 들어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에어브라시 바꿔 듭니다. 빠케스 듭니다. 오케이 높은 곳에서 빠케스마이너인데 아니, 엄청 없는 애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빠케스마이너 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또 도대체! 안죽어 쟤 안죽어 쟤 안죽어 안죽어 쟤 아 안죽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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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게 웃긴다, 빠케쓰 아 이 킬은 어떻게 알아요? 킬을 어떻게 알아? 킬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디에 나와? 아 이게 웃기잖아 빠케쓰는 진짜 총 없는 애들이 하는건데 희하고 희쿵 스찌 выс차 충전해 아 아 아 큰 Head 아 아 아 으악! 푹 푹 푹! 아... 제 차를 좀 잘하는데? 도망갔다 들어왔다? 아우 옆에 도망갔어 어? 히어로 히어로 아 히어 미친데 싶은데 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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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또 퍼 빨리 또 퍼 퍼 올려 빨리 퍼 올려 빨리 아 궁극기 있었는데 왜 으 removes 퍼ask 근데 오른쪽 담당했을 때 퍼 올렸단 말이야 오른쪽 가위 DB 흑흑흑흑흑흑흑 흑흑흑흑 아 아 이거구나 예 아 빠켓사니.. 빠켓사니깐 재밌죠? 나 이거 뭐야 1킬 6대스 1웃이야? 이거? 뭐야? 궁으로 한번 잡고 1킬 6대스.. 2킬 6대스 2킬 6대스 이거 스플래툰 3야 아유 개웃겠네 아유 개웃겠네 어울려 어울려 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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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같은 팀만.. 같은.. 하하하하 같은 팀만.. 같은 팀만 죽을만 하하하하 또 올려 흐하 어... 아 여기 흩뿌린다 흩뿌린다 하마에 있다 하마에 longtime 이fl 우리 평에 하마에 anonym 비교김만 나 아이씨 시어비 무효처리 침깨스 침깨스 보고 쫄았네 얘들아 알지? 아 너 근데 맞아? 하마 맞아 이거? 아 나 하마 좀 싫은데 야 한번 쏴봐 푸스스스스 하면서 푸스스스 하면서 쏜단 말이야 나만 보이는구나 찌끄래기 와 쎄자 이거 아 어 저 쪽도 푸다타타가 한 명 있네? 하마 있네?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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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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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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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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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주지마 터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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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다다 하마하고는 상대주지마 터올려 누구야 나뭐야 조격팀이 날 노려 숨어 숨어 아하 아 굴굣기 있었네 하나가 굴굣기 좀 아껴 이거 되면은 굴굣기를 좀 죽어도 유지를 해줘야지 터올려 터올려 아 저거 뭐야 눈 다 있었네 그래 내 뒤 얘도 죽었어 터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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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유로워 터올려 터올려 뭐야 누가 잡고 쏘는거야 오른쪽으로 해서 들려갔네 오케이 오케이 터올려 터올려 빨리 점령해 점령해 터올려 아 여기 오른쪽 부분 어? 수복했는데 그치? 터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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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킬 5 데스 아 아 아 스탯이 보이니까 스탯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민망하네 4킬 5 데스 2킬 4 데스 궁극기 또 같이 못쓰냈네 황 황 아 아 나다 싶으면 들자 총 내려놓고 나다 싶으면 들어 진짜 나다 싶으면 들자 하아 궁극기 잉크 필요해? 오른쪽이 깎일 수 있는 사거리 길어가지고 뭐야? 뭐야? 너 뭔지 모르겠네? 날 노리고 갑자기 날아와 궁극기 벌써 생겨?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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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아 퍼 올려 가자 아 아 4 5 5 9 10 2 10 10 10 10 15 15 15 하 이 녀석 왜 빡쳤어 빡쳤어 미쳤어 미리 미쳤어 빡쳤어 빡쳤어 다 쏴버려 야 다 쏴버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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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리도 공격대 알겠습니다 아 아 죽겠어 죽겠어 아 근데 왜 그 마지막쯤에 왜 각성하지 한 30초 남으면 각성해 그 전부터 각성해야되는데 내가 이정도 해줬으면 그래 내가 이정도 해줬으면 이겨야지 바꿔보자 붓으로 바꿔 보자 붓으로 바꿔 보자 붓도 비슷해 봐봐 봐봐봐 붓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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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닙니다 칠합니다 잉 아.. 개웃기네 진짜 한 번 한 번 붓은 일직선이 아니라서 이게 일직선이 진짜 강력해 이게 누군을 좌우로 해야 돼 애들이 그 뒤로만 잘 치라고 합니다잉 충전 해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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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또 폭탄 숨어고 수나 죽이고 숨어서 오오오오. 숨어 숨어 도망가 도망가 빨리 치 나도 칠하면 돼 난리 spine 와 뭐야 뭘로 쐈어 또 쟈? 근데 사거리가 짧아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얘는 참아는 공격이 안되요 사거리가 길면은 멀리서도 공격이 되죠 아씨 이 새끼도 부시네 시ity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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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폼트리 잘했어 와 빠캐스 안 든다고 또 이렇게 기운을 들자 이거 안 돼 안 눌러 나다 싶으면 됩시다 나다 싶으면 나 혼자 볼 게 없었네 자 스카이 스카이 흩뿌리기 저거 없네 새싹 새싹 쉬었겠다 아니 새싹 아니면 빠캐스 아 스카이는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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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포예로! 포예로! 아! 포예로! 손! 주간 빼는거였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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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상당히 멀리갔거든?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이죠? 다운 쓰면 안돼 왜 이렇게 하늘을 보냐면 똥 빨리 멀리 풀라고 하늘에다 비투면 멀리 고개를 왜 하냐면 이걸 해놔야 되는데 똥파로 바꾸면 바로 이기죠 침캐스 아 근데 나 왜 제일 포인트가 적어? 나 열심히 했는데 포인트에 적어 6킬 4데스 궁 2번 저 아저씨 잘한다 까뜨기 침캐스는 까뜨기야 같이 놀긴 놀아야 되는데 Uh X 누르고 A 누르면 그걸 못 하겠어 힘은 있는데 해볼까? 지금 해볼까? 처음 시작할 때도 돼요? 쩔고! 뭐이니? 뭐이니? 아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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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잘 안 돼! 아... 흐흐 치닫당 어 오 이 신호가 어떻게 올라가요? 아.. 미쳤어 다시가 다시가 팀원 좀 뒤쪽에서 떨어져야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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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6대스 저 짓이는 꾸준히 잘하네 한 명이 나갔네 어? 깍둑이 나갔다 깍둑이 있는데 깍둑이 있는데 깍둑이 나갔어 어? 저거 하마다 하마 하마 있다 상대도 하마 있다 아! 그치 여기에서 뛰잖아 이때 들어가 시험포격이 있을 때 들어가 고소.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어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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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서 쏘는데를 위에서 죽여야겠는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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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가서 쏘는 데 옆으로 거기가 아무도 없어요 어! 호옹! 호У앙! 내 몸이 털어져요 풀어 풀어 어휴! 이 옷은 어디있어? 이제 빠케스 수준에 맞는 적들을 만나는 것 같애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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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At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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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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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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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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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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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몰라 아 몰라 치키려 치키려 다음 여기 치키려 뭐야 나한테 무슨 어? 우리 팬이 두개 쐈어 잡았어 아 우와 둘 따라해 휴무 우와 오카모토 오카모토 SF9 오카모토 SF9 오카모토 와아 이겼나? 잡는가 이거 이거 싸운다는 생각 안하나고 칠해야되 칠담당 됐지? 새치 어 벵건 1등 벵건 1등 기어 포인트 색칠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자 죽이는 게임 아닙니다 색칠하는 게임입니다 뭐야 오카모토가 우리 편이었잖아 자 나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하마다 아 맞다 수류탄 수류탄은 그거였지 스페인 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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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어야 돼. 울면 되잖아. 핥끄리 핥끄리. 아 이거 모르겠어. 어 쟤 못잡아? 어 두.. 두 명.. 아 진짜 위에서 자꾸 저렇게 해라 진짜 어떻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안 해까지 침투했어. 왼쪽 두 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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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저격수 한 번 해볼까 색포 색포만 해도 기본은 가요 아 저격을 안 샀어 깎개스 한 번 할까? 침깨스 한 번 깎개스 나 1등 했어 또 칠 원툴이라? 칠 원툴 강백코 리바운드 원툴 강백코가 리바운드 원툴이라고 해도 누가 간다고는 안하죠 칠 원툴 칠 원툴 어 칠 원툴 칠 원툴 구uu 음... 윽 이 이 이 이 이 어, 컴퓨터 죽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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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았어 그래도. 아 어디야. 아 자꾸 문어로 숨으니까 개 짜증나. 왜 문어로 숨이야. 오카모토 잡고. 아싸 잡았고 오카모토 잡았고. 오카모토 지져라. 오카모토 지져라. 최대한 흩뿌려. 최대한 흩뿌려. 최대한 흩뿌려. 최대한 흩뿌려. 아 빡케스 아닌 것 같아. 이 바퀴스의 틀을 이겨내야 돼 내가 보니까 홈 방어 배틀 그만해 나 오까아무토랑 안할래 그리고 나 무기전가서 스나 무기 하나 사올래 나 팔 좀 쌓여있어 나 팔 좀 쌓여있어 깜짝이야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탈이 퍼진다? 이거 말고 찾아 찾으러 가 근데 이건 위치가 밝았대 왜 안맞아? 아 원래 안닿는거구나 왜 안맞았다고 치는거야? 아 맞았잖아 왜 안맞았다고 치는거야? 아니 맞았는데 왜 안맞은다고 치냐고 아니 맞았는데 왜 안맞았다고 치냐고 아 맞았잖아 아 왜 안맞았다고 치냐고 내가 맞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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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았다고 치냐고 분명히 맞았잖아 아 맞았잖아 방금도 왜 안맞았다고 치냐고 쟤이 아예 쟤이 아예 치바 아니야 나 화났네 제격환 직활 직활 왜, 왜 점프 찾으셨어요? 아, 세로로? 아, 그래서 세 방을 다 맞추는 거야? 하아, 할도 싫다 내, 내 몸에 맞는 무기가 없네 누구의 잘못이냐, 이건 고랩이 없, 내가 고랩이 아니겠어 아, 맵지 없이 살수 있어요? 아, 그래? 어떻게 사? 아, 세 장 필요해? 없어, 종이 없어놔 소계 상자 소계 상자 사거리 근데 사거리 길다 이거 할까? 이거 하자 뒤졌다 연어론 가자 스트링거 개어려운데? 아이씨 맞게 쓰잖아 주짓떨어 지금 차로 뭐야 또 깨스 어떻게 뻗치나 하는거야 공 사기네? 가 들어가 들어가 저쪽도 저격 높은데 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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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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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ㅇㄴ 이건 이겼다 미쳤다 이겼다 하마똥뿌리기로 이겼죠 뱅도어 해가지고 엄청 깔았어 나는 우리편은 뱅도어 하고 우리편은 아 나는 우리꺼 다시 복부해놓고 난 복구 담당 미쳤죠? 그만 아 나 2등 쟤는 롤라로 백두화 했나보다 제가 롤라로 아니면 아이안이 아이안이 뒤에서 했나보다 아이안어 이제? 아이안어 이제? 아이안어 이제? 근데 이거 자이로를 하는 이유가 R스틱 안쓸려고 하는거 아니야? 아이안어 야 벌써 금방 치워 똥뿌리기가 짱해 아 이거 R스틱하고 이 점프를 같이 써야되서 한 버튼에 너무 짜증나 자 반박섭니다 빠케스는 이 흩뿌리기로 점령하는게 너무 아이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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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잘 안牧 Ó 오늘은 그 이따가 그 팀을 그 각자 스킬 훨씬 4개 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4개 를 하시는 거예요? 스티머도 하시는 거예요? 스티머도 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분은 친구들 통해서 했나요? 그쵸 아니 한 명만 하면 세, 네 명씩 그런 걸 좀 돌아가면서 그럼 그분들이 갑자기 저톡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하시나요? 네, 알았어요 그거 이따가 스트리머 네 명 대 시청자 팀이 할 거 같은데 같이 하고 싶으시면 9시에 광고 방송할 때 같이 하고 싶으시면 침착맨 죽이고 싶다 침착맨 빠케스 뿌리는 거 뒤에서 롤라로 밀어버리고 싶다 하면 제가 카페에다 글을 남길게요 침착맨 이 새끼 잘 걸렸다 롤라로 밀어버리고 활로 대갈통 깨야겠다 하면은 그 이거 이거 친구가 아니고 그거 친구 그 닌텐도 친구를 알려주세요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지금 남길게요 왜냐면 내가 미리 안 한 이유가 이거 잡아놓고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아, 친구 코드 막 오늘 날짜 있는데 나한테 막 연락이 또 안 되고 막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지금 접속해 있는 분들한테 한데 근데 좀 약간 여유 있게 받아서 2시간 후에 또 접속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등록을 해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옹냥이 카페 팬카페 있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써야겠다 카페에다 지금 남길게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침착물 전용 갤럭 게시판 침착물 전용 갤럭 게시판 침착물 전용 갤럭 게시판 시청자분 댓글 달아주세요 침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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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이 이 연결나 tradition 어 어 글은 옥냥이 맨카페에 옥냥이 쓰신 글을 복사에 붙여넣기 한 점 옥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사진은 스플래툰 옥냥이가 올린 거 쓰자. 확인 방법은 여기 공지에다 써놓을 테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다주님 친구 코드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친구 코드를 다주님 친구 코드를 제 카페에다가 침착맨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렸으니까 거기다 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등록을 해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맨 위에 선착순 만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다셔도 됩니다. 갑자기 맨 위에 선착순 만 Floating 감점 그대로 흩냥 오늘 친구를 추석 친구를 이거 어떻게 여기 부터 이 algae 쾝 굿 굿 굿 굿 축 굿 굿 친구 월냥이형도 스플레이툰 지금 하고 있네? 잠깐만요. 이것만 등록해 놓을게요. 시청자분들도 친구 등록을 해야 할텐데 화장실도 건강한 섬의 상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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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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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친구 등록을 할텐데 제가 봤을 때는 선착순으로 등록할게요 끝났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마감하겠습니다 아마 상위 4분 네 예비 몇 분 정도가 다일 듯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 위에 카페에 남기신 분 친구 4분 등록하고 4명이 필요하니까 스트리머 4명하고 붙으려면 4명 필요하니까 엘린님 카페 책상은 책상이다 엘린님 등록하구요 엘린님 제가 친구 신청 보냈구요 그 다음에 구시 구시님 구시님도 지금 등록할게요 그 다음 캐탄고술님 염 닉네임은 염이네요 염 닉네임 요리를 어, 나 아까 말했나? 친구 코드 말했나요, 나? 어? 그럼 어떡해? 친구, 그거 상관없죠? 친구 신청이니까. 나 민폐임? 얘 이렇게 4분인데, 4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예비로 괜히 뽑아가지고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아, 새싹슈터병원이. 그럼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같이 아실 4분 중 1분으로 친구 추가했습니다. 닉텐도 중 2분으로 친구 추가했습니다. 닉텐도 중 2분으로 친구 추가했습니다. 내가 침인가? 내가 침인가? 아, 유미라고 하네요, 유미라고 하네요. 유미라고 하네요, 유미라고 하네요. 닉텐도 중 2분으로 친구 추가했습니다. 아, 나 이렇게 시참 이런 거를 못 하겠는 게. 이런 거. 막, 한다고 했다가. 한 번. 별거 안 하는데 괜히 막 뽑아야 되고 막 해가지고. 어? 그러면 또.. 괜히 또 서운하잖아? 방금도 사실 뭐 그냥 게임 한두판 하는건데 어? 해가지고 4명 그렇잖아? 밥 먹고 9시에 합방 하겠습니다. 다는 다주님입니다. 옛날에 잼잼마을 마인크래프트 서버 초청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한 이후로는 처음이네요? 제가 워낙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가 함박스테이크도 공짜로죠? 여기 뭐야? 가마솥 순대국밥집? 서비스가 그 이후로는 지금 그건데 제가 외부에 막 교류가 있고 막 활발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다보니까 메뉴 메뉴는 국밥으로 시켜주신 것 같아 내가 너무 좀 아저씨들이랑만 놀지? 근데 아저씨들이랑 노는게 편하더라고 아저씨라서 아저씨는 아저씨랑 노는게 편해 응?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노는게 편하고 뭐야 이거 후추야? 들깨까른줄 알았는데 후추야? 아 들깨까르구나 그치? 후추를 저렇게 안 넣지 그치? 말이 안되지 그것은 아니지 자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챙겨서 하시구요 슈플레툰 3 내가 슈플레툰 3 그 뭐지? 튜토리얼 한다고 집에서 했는데 쏘영이가 엄청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그니까 나는 약간 게임을 하면 겁을 먹는다? 아 막 배워야되는게 부담스럽고 그렇단 말이야 아 막 이거 키를 또 조작을 익숙해져야되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초딩들은 안그래 딩초들은 그냥 해 그냥 해서 그냥 하다가 그냥 그냥 모르면 모르는대로 그냥 해 알면 그냥 아는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학습이 돼서 한단 말이지 근데 근데 뭐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고 좀 약간 나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 30 좀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하던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 실패하는 거를 별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니까 게임을 배우기 싫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계속 생각했었는데 못하는 게 싫은 거란 말이야 못하는 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내가 계속 죽고 이런 게 재미없는 거야 그치? 근데 당연한 감정이라면 감정일 수 있는데 딩초들은 그냥 막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막 계속 막 꼬라박으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모르면은 손해보는 거 같잖아 그치? 이런 기능이 있었어? 뭐야 손해봤잖아 이러잖아 근데 안 그래 딩초들은 그냥 모르면 모른대로 죽을 때까지 몰라도 그냥 모르면 모른대로 그냥 해 그런 점에서 내가 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름의 다른 어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한 20년 30년씩 이 사회의 어떤 룰? 잘해야 되고 이런 거에 어 훈련이 돼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 그치? 훈련이 돼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걸 되게 꺼려하는 거야 근데 게임은 게임은 막말로 상관없는 분야잖아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아닌 이상 그리고 어 대결하는 게임이더라도 롤러 치면 그냥 못하면 아이언 가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만나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수준의 게임이 있어 그럼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하면 돼 그냥 자기 하는 만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렇잖아 그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습득력도 더 빨라 왜냐면 헤딩하면서 하니까 그냥 흠 흠 흠 흠 흠 근데 님은 왜 주우재 브론즈라고 돌려요 그거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할게요 주우재씨 보고 내가 브론즈라고 하는 거를 막 사람들 어?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반응이 찰져요 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찰져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브론즈라고 말하고 말하는 걸 재밌어하는 게 아니고 브론즈라고 말했을 때 그 반응을 보는 게 재밌어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음 음 게임 같은 거 할 때나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말 잘 안 해 원래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피지컬이 안 돼서 말을 못 하는 것도 있는데 흠 흠 흠 흠 흠 그래서 방송 끄면은 원래도 말 안 하는데 더 안 해 흠 흠 흠 흠 흠 흠 친구들이랑 할 때도 원래 친구들이랑 하면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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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정확하게 뭐 막 트격 흠 흠 63 흠 lerin 흠 흠 흠 흠 흠 이게 좀 약간 내가 게임할 때 말을 좀 말을 하면 원래 좀 그게 있어요 아 저요? 아 그게 제가 어저께 집에서 했잖아요 말을 집에서 하면 말을 잘 못해 왜냐면은 아 그래요? 말을 승모아빠님 오셨네 말을 집에서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근데 할 때는 언제냐면 가족들이 깨있을 때 근데 말을 못할 때는 언제냐면 잘 못할 때는 가족들이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나 집에서 옛날에 방송할 때 막 자다가 막 깨는 적 있었죠 막 시끄럽게 가지고 내가 그래서 새벽에 가족들 자고 있는데 깨우면은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안 하는데 안 하고 이제 거의 안 하고 하는데 어저께 저 아무맨 했거든요 자꾸 저 존다고 하니까 자꾸 저 존다고 하니까 왠지 조는 플레이를 해야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막 더 아무데나 다녔지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더 신나셨더라고 아 아 그때 막 우리가 엄청 이기고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 다 막 기대하고 있는 거야 어? 이 사람 자네? 막 이 사람 졸면서 하니까 막 이상한 짓 하네? 막 다 관심 있게 막 쳐다봐 그니까 근데 나는 사실 안 지우고 있었는데 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대로 막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이 이상한 데 가면 막 좋아해 야 살려 아무 뭐 살려 이렇게 막 좀 약간 좀 약간 어 들떴어 팀 내 분위기가 그니까 어? 계속 돌아다녀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잖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막 뭐 예를 들어 막 한 달에 막 인터넷에 막 그 비슷한 글 막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 롤 내전 했는데 어저께 그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은 어저께 황전드님하고 제가 바텀 쓰고 황전드님하고 제가 바텀 쓰고 황전드님하고 제가 바텀 쓰고 상대가 이제 원박씨가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키를 땄는데 우리 라인에서 아주 미안한 거야 왜냐면 또 황전드님은 또 되게 잘 하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가혹한 거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냥 적당히 라인점만 하고 너무 막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진 말자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이제 나눴죠 전드님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미드에 초단님이 같이 했거든 초단님은 모르잖아 이 상황을 원박씨가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원박씨 그 고통받는 걸 잘 모르니까 미드를 밀고 따이브 치려고 우리가 블루팀이었는데 퍼플 쪽 바텀 그 타워 뒤쪽 붓이 있지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따이브로 쳐야돼 말아야돼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니까 시무룩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이제 안치나니까 이제 말씀을 못하시고 아 이거 따이브 쳐야되는데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를 말씀을 안하시고 그냥 약간 시무룩한 기생만 있어 근데 또 미드를 밀고 또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르블랑 하셨는데 혼자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그래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되나 근데 또 설명을 하기엔 좀 그렇잖아 아 저 뭐 멸종위기종입니다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 죽이고 다니는데 아 이거를 원박 원박씨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근데 이제 모르니까 앞뒤 사정 모르시니까 또 이제 또 또 처음 같이 하니까 또 이제 열심히 하실 거 아냐 근데 막 아우 막 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할게 해도 뭐하고 그치 그래서 어저께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다이브 해야되는 상황인데 아 이걸 다이브를 해야되나 그래서 초단.. 이게 또 안하면 또 초단님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 아 리플은 나 없지 나 방송 안했으니까 전드님도 안하고 초단님.. 아 초단님은 방송하셨겠죠? 마지막 경기였는데 마지막 경기였는데 마지막 경기였는데 마지막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 팀도 엄청 이겨가지고 눈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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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 죽일 거 다 죽이고 눈치봐 나도 막 그렇게 말은 이렇게 해지만 결국 한타가 벌어지면 몸이 반응해서 막 죽이고 당겨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또 막 한타가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 계속 그 비극 전쟁 비극이잖아 전쟁이 그냥 그 자체가 전쟁같은 게임이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쐐기가 원박씨가 전체 채팅으로 한 번 한마디 하거든 원래 크게 기울이면 그 한줄평이 나와 그 게임에 한줄평을 해 원박씨가 영화인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좀 미안했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또 보면 내전을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 왜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어? 쌀벌하게 하냐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게 그 전쟁통에 있어야지만 아는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전에도 내가 비슷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내가 아닌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거랑 사회현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아닌 우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설사 괜찮더라도 우리가 되면은 안괜찮은게 돼 뭔지 알아요? 나는 좀 뭐 저도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은 두 번 졌어 이미 팀을 섞었는데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한테 저도 된다고 강요할 수 있어? 나는 뭐 두 번 이겼는데 예를 들어 나 이번엔 한 판은 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약간 약간 너무 막 살벌하게 하지 않고 막 그냥 좀 약간 음? 여유있게 하자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어? 그게 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힘 조절도 힘 조절도 잘하는 사람들이 힘 조절을 잘해 뭔지 알아요? 못하는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힘 조절이 안 돼요 이 붕붕펀치가 그냥 원래 하던대로 들어가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한타 벌어지면은 막 진짜 막 엄청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잔인해지는 거야 그리고 팀원이 그 실력이 고르지가 않잖아 랭게임처럼 그러니까 각자 각 팀마다 취약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상대적 라인이 낮은 그 레벨이 낮은 계급이 낮은 거기서 뭐 만약에 감내하고 있어 만약 우리 편에 뭐 내가 뭐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내가 막 감내하고 있어 막 막 나보다 상대적으로 티어 높은 사람들이 막 라인전에서 막 나 패고 있는데 막 감내해 근데 나 무슨 생각하면서 감내할 거 같아 나는 이렇게 힘들게 버티지만 다른 라인이 상대적으로 티어가 높으니까 해주겠지? 근데 티어 높은 라인에서 설렁설렁해 그 그 뭔 느낌인지 알지? 나는 괜찮아도 우리가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좀 약간 근데 팀이 팀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쳐도 봐봐 상대적으로 티어가 낮은 사람은 그냥 계속 맞다가 맞다가 그냥 한타 몇 번 하고 우리 팀이 이겼다 와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음 개운하게 기분 좋을까? 하면 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 답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출 수도 없고 그냥 음 내전은 학살극이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맞더라고요 하하 하하 정의를 내전을 다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를 고민했다가 나온 정답은 아 결론은 아 그냥 내전은 잔인한 전쟁터 라고 결론이 나왔어 없어 내가 뭐 내가 뭐 예시를 뭐 처음 시작한 원박실 얘기를 한 거지만 나도 그 어느 그 티어 꾸림에 있어서는 또 누군가의 원박이 되고 승우아빠님도 티어 꾸림 그 멤버에 따라서 누군가의 원박이 되고 그니까 원박은 있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니까 원박실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원박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 그니까 원박은 존재하고 그니까 나는 지금 내가 그래서 가장 신기했던거는 원박씨가 흥미를 잃지 않고 재밌어 한다는게 재밌어 한다는게 나는 계속 놀라웠어 사실 사실 나는 좀 약간 감정이 좀 상할 법도 한다고 생각했거든 좀 그냥 그니까 뭐 기분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아서 막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 그냥 이거 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법도 한데 그치 그리고 같이 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막 막 뭐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 막 뭐 뭐 해라 막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막 그거 막 그 원박씨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은 또 거기서 오는 또 자괴감 비스무리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속상한거죠 자괴감이 아니고 속상한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한다는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말했던 스플래툰을 즐기는 쏘영이의 어떤 느낌이랄까 그냥 그냥 계속 하는데 캐릭터 움직이고 이런게 그냥 그거 자체가 재밌어서 내가 옛날에 메이플 할 때 그냥 레벨 녹아다만 그냥 계속했는데 재밌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건가 막 막 그 CG가 막 구현되고 막 가상의 해적이 막 총을 쏘고 이러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재밌는건가 흠 흠 흠 흠 흠 흠 게임을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만약에 받는다면 게임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쵸 내가 반대로 얘기해 내가 스플래툰 3를 내가 세달을 세달을 계속해 밤마다 밤마다 스플래툰 3를 하는데 계속 롤라가 날 계속 죽여 막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죽이고 막 죽였는데 또 와가지고 또 죽이고 죽였는데 또 죽이고 계속해가지고 개쎄져가지고 막 또 막 딴 데 죽이고 댕겨 흠 흠 흠 흠 흠 지칠 수도 있는데 그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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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좀, 내가 배그를 싫어하지만 좀, 맞춰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응? 무슨 게임을 하든, 원박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내가 이제 배그를 하면 또, 원박이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내가 이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임은 그냥 안 한다고 했어. 예를 들어 뭐, 배그 같은 거 막, 이 악물고 안 하잖아, 나 막, 안 땡기는 거 있으면. 오바와치도 그랬고, 배그 유행할 때도 그랬고. 근데, 이 생각이 바뀐 게, 원박, 원박을 보고, 어? 이 정도까지 3개월을 안 익숙한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냥, 친한 사람들하고 놀려고 하는 거니까, 뭐, 맞춰주는 건데? 어, 그러면, 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침착맨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한 100일 정도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아,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안 땡기면 그냥 안 해. 죽어도 안 해.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라도, 좀 바뀌었다. 근데, 풋살은, 풋살은 아니지. 왜냐면은, 원박씨는, 원박씨는 풋살을 즐기지 않잖아. 만약에 원박씨가 풋살을 계속 막, 했어. 그러면 좀 달라지겠지. 그니까, 원박씨에, 그... 원박 100일이 없잖아. 풋살은. 그니까, 원박씨에, 그... 아 원박씨 촬영 끝나서 대전 떠나면 한다는데 그때는 풋살 하겠네 풋살이 쉬운게 아니야 풋살이 쉬운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보는거지 이제 풋살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부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제가 다치면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피를 끼치게 되고 내가 홀몸입니까? 내가 그냥 혼자의 몸이야? 아니잖아 지금 시청자분 9,460분 계신데 025비스잖아 나는 근데 내가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내가 만약에 풋살 나갔는데 뭐 목이 돌아갔어 목이 돌아가서 한 100일 100일 정도 입원해야돼 그러면 이 내 방송을 못보는 시청자들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이거야 못해주잖아 그리고 괜히 그 권유했던 분이 괜히 좀 눈치 보일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 들깨가루가 맛있네 들깨 비싸지않나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애초에 그 풋살 팀에서 오라고도 안해 오라고도 안했어 오라고도 안했는데 나 혼자 뭐 아 가네매네 하는것도 웃기지 않아요? 요거 먹고 야 이거 오복 오복 맛있네 당근 침착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 하는거네 그 무슨 거짓말 맨날 했다고? 어 축구하자고? 하 진짜 내 이 말까진 안할라 그러는데 너무 내가 핵트로 말하면은 그냥 좀 민망해질까 말 안할라 그러는데 해야겠네 어저께도 안했거든요 어저께도 풋살 하자고 권유 안했고 엊그저께도 안했거든요 맨날 한적 없거든요 맨날 한적 없거든요 그럼 내가 거짓말 한거야? 내가 거짓말 한거냐고 내가 거좌야? 뭐 바曲스나 뿌려야되 bol 남날 어? 아 sup 흠 옥냥이는 근데 옥냥이는 슈쿠 좋아하는데 왜 안하냐? 아 승우아빠님이 다리만 부러지고 남는거 없음 뭐 추가로 부러지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 이후로 직박이형은 크게 다치셔가지고 근데 이제 급소 맞는 분들 있잖아 축구하다가 근데 축구선수도 보호대를 차요? 아니 호날두가 그 허벅지 근육으로 빵 바로 앞에서 빵 차서 맞으면 어떡해? 그럼 터져야 지네 그럼 터져야 지네 그럼 터져야 지네 축구선수 축구선수 아니 그 골키퍼는 하나요? 축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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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지님 오시면 해버지님 오시거든요 10월 말쯤에 해버지님하고 배성재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나운서 그만두시고 아나운서 그만두시고 위인님하고 해버지님하고 오시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침착맨 네이버 카페에 글 써놨어요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해버지님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요 으중이는 뭐 안 물어봤는데 4명이 좀 앉을 수 있나 으중이는 이미 만났잖아 그 프로그램 하면서 해버지님하고 위인님 뵀잖아 으중이 그 그 같이 그 피파 광고 방송 그거 했을 때 그 배성재님이 안정적이다 굉장히 방송이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캐스터 대 캐스터로 아 인정한 게 아닌가 자평을 해보자면 으중이는 이제 롤도 계속 하지 않나 롤 중계도 롤 중계도 하고 저 해버지 카드 선수 카드 없는데 제가 그 카드 모을 때는 선수 안 하실 때라 아 나 그 퍼거슨 감독님 카드도 없어요 EBS 다큐에서는 게임의 진심인 편이라고 다큐가 있는데 3부작인데 1부작 1부작 뭐라고 해야되지 그거 그 뭐 그것이 알고 싶다로 치면 뭐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걸 뭐라 그래요 진행자라고 그래요 뭐 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거 하나 맡아서 했었어요 녹화한 지가 꽤 됐지 몇 개월 됐죠 그 다큐멘터리라 공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취재도 많이 해야 되고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아 배불러 오복에다가 함박스테이크에다가 국밥까지 먹었어 미친 거 아니야 펭수 요즘에 뭐하냐고요 펭수 뭐 그냥 생선 생선 먹고 뭐 그러겠지 펭수 번식기 아님 펭수는 영원히 영원히 10살이에요 펭수는 영원히 10살이에요 펭귄이 10살이면 다 컸죠 근데 펭수 근데 펭수 내가 이렇게 저번에 서 있을 때 아래 보니까 뭐 없던데 뭐 없던데 펭수한테 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실례일 수도 있습니다 펭수는 수컷 암컷이 아니에요 펭수는 그냥 펭수예요 아셨어요? 엠거 Awakened ㅇㄼ ㅇㄥ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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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너무 양이 많아 내일 모레까지 안 먹어도 되겠다 아 배불러 진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네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 어? 함박스테이크를 서비스로 줬는데 아 다이어트해서 좀 이러는 거는 너무 호들갑이잖아 서비스 준 건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우 배불러 저 9시에 시작하는데 일단 끊긴 끊어야 돼요 왜냐 모이는 거 모이는 거 테스트도 해야되고 그냥 뭐 해도 되나? 다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방송 켜 있나요? 지금? 아 그래요? 다 켜셨어요? 뭐 모이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할 건가 보네 그러면 저는 그냥 짧게 끊었다가 얘기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얘기 할 거 없나? 광고 관련해 가지고 뭐 있나요? 그냥 바로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나 링 피트도 샀거든요 링 피트 언제 하지? 지금 할까? 링 피트 지금 해? 근데 링 피트 링 피트 지금 하면 그거잖아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저번에 했는데 나 죽는 줄 아는데 링 피트는 다음에 방송 시작할 때 30분씩 해야겠다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좀 일찍 와서 이거 원래 넓게 쓰는 거예요 이거 원래 봐봐 안 보이네 아 근데 기열이 형이 좁게 쓰는 거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넓게 쓰는 게 제일 좋잖아 이렇게 넓게 하는 게 왜 어? 아 이게 맞잖아 이게 편하잖아 이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넓게 쓰는 게 제일 버티기 좋은 거 아니야? 좁게 하면은 좁게 하면 더 힘들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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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들어 왜냐면 이게 넘어가 이건 진짜 옆으로 넘어가잖아 이건 진짜 자빠져 이건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conversations Er... 예... 롱... Elder... Youtube 방송 끄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껐다 켤게요